미래의 고소 미래의 고소 미래의 고소 미래의 고소 준비됐어? 준비됐어! 여행도 도착할 수 있는 마카롱 마카롱을 돌리러 갑니다 돌려라 마카롱 돌리기 다 돌려놔 다 돌려놔 대박 우리 엄청 오랜만에 홍대를 돌아다니게 됐어 진짜? 진짜네? 떨리는데? 우리 요즘 맨날 돌아다니던 어헝 마이 화이피! 추워 우와 추워 다 온다 진짜 너무 추워 너무 무무무무무 동림이 비풀 공대를 누비는 아이들 우리? 우리 여기 앉아? 여기 아니야? 여기? 여기? 와 홈대다 형 내가 홈대 형 내가 홈대 뭐야? 진짜 신났어 왜 이렇게 신났어? 진짜 냄새, 피자 냄새 왜 이렇게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이상해 진짜 신났어 이상해 진짜 신났어 이상해 죄송합니다 와 여기 나 가고 싶었던 카페였어 안녕하세요 여기? 저희 옆집으로 이사 왔거든요 저희 옆에 이사 왔어요 옆에 이사 왔어요 옆 옆 옆에 이사 왔어요 딱 옆 옆 옆 옆집 저희가 만든 마카롱이에요 저희가 만든 마카롱이에요 저희 이웃 주민이에요 이웃 주민이에요 진짜가 갈게요 이렇게 살아요 잘생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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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근처에 이사 왔어요 저희 여기 되게 단골인데 짱 단골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여기까지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위치가 좀 주차장 골목이니까 이제 다음 삼거리 푸조까지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희 여기 들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사장님이 화내요 이사 왔거든요 우리 바로 다리 이동 하도 많이 와서 다리 이동해서 다리 이동해서 자주 오니까 우리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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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분들하고 같이 오세요 우리 다리로 스탑스 먹기 스탑스 먹기 스탑스 먹기 빨리 와요 제가 해줄 수 없을게요 smiled up 네 여기 칭핵 샤슈 인사 깜짝 세게 슈 시 엔 엔 세게 슈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게 뭔가 연습생 때 가 가 가 생각이나 없어 연습생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근데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옛날로 돌아가는 기쁨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건 하아... 기억도 안 나요 진짜 한 몇 년 만에 그렇게 다닌 것 같은데 저희는 기억서에 나갈 때는 꼭 매니저랑 같이 가야 해요 네 아니요 라면 먹자 라면 먹자 어디로 올라가는 거지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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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이거 송이 오빠한테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송이 오빠한테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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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만든 마카롱이에요 이것도 함께 떡 대신 돌리고 있거든요 이거 이거 오케이 재밌다 재밌다 홍대를 누비고 다니고 있어 오 맛있겠다 진짜 아 배고파 진짜 빨리 시킬게요 잘 나가 통 한번 보세요 아 나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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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와나 이거 뛰어 반대로 반대로 오빠 여기 참 많은 오빠 어디 계세요 맞아요 저희 저희가 오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리얼리티 우리 불핑하우스 리얼리티 찍어요 우리 불핑하우스 리얼리티 찍어요 네 네 인사야 말 좀 해 네 인사야 말 좀 해 말 많이 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인사야 착착하지마 네? 무슨 소리예요 오빠 안 들려요 지식거려요 아 진짜예요? 우와 우와 오빠 이거 두고 갈게요 오빠 드세요 얘들아 맛있게 먹어 축하드려요 오빠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잘 먹겠습니다 알았어 블랙 비트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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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블랙 비트 인여 아리오 안녕 안녕 됐어 어 이게 누구 거지? 34-1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 계란이 얹쳐있어 이렇게 그대로 짜잔 짜잔 워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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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이렇게 다 까놓고 다니는 건 처음 아니에요? 진짜 처음이야 완전 처음이야 완전 웃겨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다녀도 되니까 재밌다 진짜 우리 다녀도 봐 여기 다녀도 봐 여기 다녀도 홍대를 저희가 진짜 자주 오는데 저희 항상 몰래 오고 가리고 오고 진짜 오랜만에 데뷔한 이후로 뭔가 마스크 꼭 안 해도 되고 그때 다녔던 거랑 지금 다녔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니까 재밌..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힘든 하루였어 힘든 하루였어 잘 했잖아 우리 진짜 다 들어가 잘 자 잘 자 안녕 문 닫아줄까? Have a nice night 사실은 불만 커도 지금 자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굿나잇 요! 요! 옆방 멤버들! 자러 갔나 깼어? 깼어? 안 졸려요? 여러분 브리핑 하우스에도 밤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미 잠들어 버렸나? 아니요 아직 카메라랑 대화 시도 중인 리사 거짓말! 생각보다 근데 안 푹신거리지 않아? 다시 다시 헐라! 얘도 보고 계세요 거짓말 계속 보고 계세요 거실 너는 정말 열일하는구나 카메라야 그럼 어떻게 까? 너 진짜 열일하는구나 안녕 난 잘 건데 너도 안 잤냐? 응? 너도 안 잤냐? 너도 안 잤냐? 너도 안 잤냐? 너도 안 잤냐? 옛날에 2층 침대 같이 쓰고 맞아요! 과연 제가 라리사와 세이프한 밤을 보낼 수 있을지 일어났는데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것 같다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것 같다 라리사가 제 위에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나도 니미 데려왔또 나도 니미 데려왔또 하이 니미 데려왔또 니미 데려왔또 넌 니미 데려왔또 네 네 세 개나 있어요? 네 세 개나 필요한 거예요 언니? 안돼 안돼 오케이 블링크가 이걸 보고 좋아요 해주겠지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그럼 나는 블링크의 스파이가 돼서 네 라리사가 자고 있는 모습을 언니 언니 언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갑자기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네 살 됐어요 100일 동안 우와 우와 더 더 신하게 더 신게 우와 언니가 보여요 옆에 쿵쿵 많이 들려요? 오늘 정말 하루가 기네요 저기 채영이다 저는 채영이랑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블링크 블링크 여러분 그리고 모든 여러분 이제 불 끈다 안녕 우와 여기 살짝 보여 우와 언니 여기 뷰 여기 진짜 예뻐 우와 여기 좋아 우리 방 진짜 예뻐 불가절이 다가 오케이 용암 용암 스마일 너무 좋다 굿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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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 100명 선착순으로 떠나요 저희가 오늘 만나기로 한 곳은 상암 물빛문화공원입니다 팬들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블링크를 위에 만들어야 해 착착 되는 기분? 블링크 맛있게 먹겠지? 1주년 때 했던 것도 할까? 사진 찍어주자 콜라로이드 찍어주자 콜라로이드 찍어주자 좋아 이제 가자 우리 이제 빨리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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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야 언니 누나야 비 오는데 비? 비 아니야 비 너무 춥겠다 밖에서 지금 기다리는 어떡하지 언니 불만 너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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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